눈파고 눈파고 나와라 눈파고 나와라 많은 눈파고 Of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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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ut 사지마 사지말라구 이 친구가 사지말라구 ??????? 그냥 아이폰으로 하는 게 싸냐 이걸로 하는 게 싸냐 뭐 사는 게 낫지? 랜드마크랑 차례 진정하게 요번이야 차례 선진이 그만 되게 스페셜 프렌즈 55,000원 가자 가자 개같은 날 건드렸어 이 개같은 놈들 사랑의 확정고 표지 프렌즈를 루비로 뽑으라고? 계적 1회 제한 이거 하자 랜드마크? 랜드마크? 랜드마크 하나 타자 랜드마크 스페셜 프렌즈 이것도 하나 타고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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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r 복수호지 국가통행료 증가, 인수비용 할인, 기부금 할인, 통행료 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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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여보세요? 네. 윤재기님. 네? 진정해요. 아니 방금 20만원 쓴 것 같은데? 아니 방금 30만원 썼어 왜? 네? 나 건드리지 말라고! 민영마라! 아니 우리 심심해가지고 그거 있었는지 갑자기 결제 완료를 3번씩 안 왔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 게임 추천해서 미안합니다. 나 건드리지마! 민영마라! 민영마라! 나 건드리지마 랜드마크 뽑을거야. 내가 이 게임 추천해서 미안합니다. 네? 진정하세요. 나 건드리지마. 랜드마크 뽑을거야. 화이팅 합쇼아! 응. 파베타즈, 이스탄불. 사라인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사라인 하나도 안 나오잖아. 아 사라인 하나도 안 나오잖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몇 라인이지? 네덜란드 3라인 아니야? 3라인 끝. 근데 네덜란드는 거의 4라인 취급 아니? 좋아보이는데? 프렌즈. 나 에스, 에스풀 하나 있어. 국가통행여준다. 인수비용하리. 기분하여. 쓰레기같은 요격시밖에 없잖아. 개같은. 말만 에스풀이야. 강화해. 그냥 다 보이는데로 강화해. 나 강화해. 나 강화해. 프렌즈 뽑아, 뽑아, 뽑아. 프렌즈 뽑기. 프렌즈. 50. 한 번 더. 아! 아! 어! 랜드마크 건설. 에이플, 에이플. 라이언. 주사위, 주사위. 맞다, 주사위도 사야지. 무조건 이거 사야돼? 능력이 똑같은 것 같네? 이거 사면 돼? 이거 사? 이거 사면 되는 거야?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 건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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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맥스 좋아. 아, 근데 랜드마크 건설이 없잖아요. 이거. 에스인데. 아니, 에스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랜드마크 건설이 없다고. 이거는 에이플인데 랜드마크 건설이 있고. 랜드마크 건설 없는 걸 어따 써?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임인데. 개시 쓰레일 같은. 랜드마크wn 랜드마크. 랜드마크. 주컨 으아아아악 통행료 증가, 통행료 할인, 랜드마크 3개는 부숴었어요 여기에 이거 말고 주컨 여기 붙어있어야 되잖아 프렌즈깡? 프렌즈 프렌즈깡 하자 하! 질러! 질러 더 더 더 더 로블리네요 무슨 러블리네요? 러블리네요? 러블리네요 러블리네요? 파로 튜브 파로 튜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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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 케이팝 뭐지? 렛마 주컨이 없다 아 주컨이 없다고 오 8호 튜브 렛마 주컨! 주컨내놔 주컨내놔 아 왜 거래! 거래 완료할 수 없다고 뜨냐고 꺼져 휴대폰으로 하고 올거야 개같은 꺼져 휴대폰으로 충전할거야 질러 질러! 더!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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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재접해 재접해 재접해! 2,500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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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러블리 네오 뽑아 질러! 네오! 바이킹 네오! 라이언! 튜브! 아악! 야 이거 어떡하냐? 일단 있는거 강화시켜요? 칼을 늘려? 칼을 늘려? 제가 보라는데? 복수맨이야 뭐지? 아! 렛! 이 뭐지? 도라인까? education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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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이 Н요 again 하하하하 하지마! urge any 개같은 게임 ㄴ드 나. Estecal 트랙 이거 다 쓰니까 이거 강화해? 이거라도 강화해요? 안녕 아.. 누구야..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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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진정하게 자네 천진이 그만두게 여보세요.. 자네의 월세를 생각해 자네 자네 이정도면 1070을 샀잖아 자네 자네 진정하게 지금 도대체 얼마든지 낸 거야 자네 지금 5천 루비가 증정되어있는걸 뭐래 지금.. 아 자네 지금 120만원을 질렀네 자네 1080제이 하나사 자네 1080제이 하나사라고 1080제이 하나사 미친짓이야 자네 1080제이 하나 질러 미쳤구나 1080제이 하나사 내가 이 게임을 추천해서 미안하네 자네 1080제이 하나사 이 미친놈 1080제이 하나사라고 1080제이 하나사라고 여러분 많이 시켜 이 미친놈을 마구하려고 1080제이 하나사라고 1080제이 하나사 러블리데오 하나 뽑아 뽑아 5천 대로 20개 2 2 1 2 2 2 2 2 2 2 아.. 러블리 네오만 기간 안정으로 있다고요? 네오 세트 버퍼가 도대체 뭔데? 그니까 그냥 뽑으면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야 네오가 안나오잖아 야! 야 개같은 개만 좀 나오라고! 야 지금 여기 40만원 넣었다 지금 40만원 째 지금 까고 있는데 야 지금 초당 5천원씩 나가고 있다 초당 5천원 쓰고 있다고요 개같은 나 팔고 러블리 네오 사는거야 너가 행복하다면 야! 야! 야 지금 S에 네오가 하나도 없잖아 S에 네오가 없다고? 네오 어떻게 생겨먹는데 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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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eding 잠깐만 주사위 어디갔어 잠깐만 주사위 어디갔어? 야 주사위 어디갔는데 냐에서는 주사위 없어?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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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르 아니면 주사위가 없잖아 아 개같아 아 여기에 주컨이 안붙어있어요 주컨이 아 잠깐만 여기에 주사위가 안붙어있고 이거랑 같이 쓰면 그냥 세트효과로 받는거에요 야 잠깐만 3을 효과가 저기 꼬레트님? 저기 꼬레트님? 난 주컨보고 지금 꼬레트님? 꼬레트님?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설 확률 증가가 붙어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는 랜드마크 건설만 붙어있지 랜드마크 건설 확률 증가는 안붙어있어요 건설 확률 증가하고 랜드마크 건설은 다른거 아님? 다른거잖아 두개 옵션이 다르잖아 인수비용 할인이랑 통행료 할인 아 잠깐만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50만원 주고 야 50만원을 요 질렀는데 S나온거야? S뿔이 아니고 아 예전에 개돼지겜 대차할때도 이렇진 아 이랬었다 개돼지겜 대차할때도 이것보다 더 심했었지 더 심했었어 근데 대차에 300인가 질렀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게 한장 나왔어요 그때 300인가 질렀는데 개그지같은 게임 뭐 어떻게 해야됨? 랜드마크 뽑기에요? 랜드마크도 뽑김? 야 잠깐만 이거 30에 10장이에요? 30에 10장인거 왜 말안했어요 30에 10장인거 왜 말안했어 30에 10장인거 왜 말안했냐고 30에 10장인거 왜 말안했냐고 30에 10장인거 30에 10장인거 왜 말안했냐고 강화를 합시다 러블리 네오를 강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45만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야 돈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돈 사라지는거 봐 저거 루비 루비가 아니고 콘 사는게 10만원 콘 10만원에 랜드마크 100장이 5만 5천원 이거는 무조건 사놔야지 보통 이거는 무조건 사야돼 웬만한 게임이든간에 매일매일 한달동안 받는 저건 무조건 받아야돼 이거는 필수야 콘이 10만원이 5만 5천원이잖아요 13만개가 5만원 500룩이잖아요 5만 근데 이거를 사면 랜드마크까지 같이 주네? 랜드마크 이게 300이잖아요 아 똑같구나 가격이 똑같네 똑같애 이 개같은놈들 똑같은 가격이잖아 할인이 아니고 똑같은 가격이잖아 똑같은 가격이잖아 13만 5만 5천원에 이것도 13만 똑같은 가격이잖아 야 이 개가 38포 할인 개.. 개소리야 똑같은 가격이잖아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이거 아 하나만 사자 하나만 살게요 아 개같은 개 핸드폰으로 치른다 간단하게 두 개만 살게요 강화도 해야되니까 재물로 쓸 애들 다 프렌즈 미션 깨서 돈 받고 재물로 넣으라고요? 프렌즈 미션이 무슨 미션인데 그걸 왜 이제 말해 아까전에 넣었는데 살아있네네네네라 살아있네네라 살아있네라 살아있네라 살아있네라구 근데 강화를 왜 하면 안되요? 랜드마크 강화 무조건 하면 좋은거 아님? 아까 대표 프렌즈 해가지고 프렌즈 미션 아 이거 말하는거구나 야 이거 언제 닿아냐? 아 이거 자동으로 닿아야되는거 없어? 아 이거 자동으로 닿아야되는거 없어? 잠시만 잠깐만 이거 설마 야 이거 캐릭터별로가 아니고 그 뽑기에 한번하면 걔부터구나 야 이거 언제 하냐? 아 난 캐릭터별로 한번밖에 안되는줄 알았는데 뽑은 애들이 카드마다 하나씩이었네? 야 이거 언제야 마아 존나 귀찮네 진짜 야 이거 언제 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에이플이 몇명인데요? 에이플도 존나 많네 에이플이 왜 또 존나 많아 야 에이플도 존나 많아 랜드마크 랜드마크 먼저 합시다 랜드마크 뭐하면 됨? 강화를 왜 나중에 판 소모템이에요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소모템이에요? 강화가? 야 리얼 개돼지게임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랜드마크를 뽑을 필요가 없는거에요? 랜드마크를 뽑을 필요가 없는거에요? 1% 확률이라고 했죠? 이거 뽑는게 어 캐나다 나이스 아 영국 일단 2개 떴어요 5만원 썼는데 여기에 2개 5만원에 2개 이탈리아 어 오 좋아 러시아 바실리 오 좋아 여기 세거 잘 뜨는데 마지막 하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자! 가자 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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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렌너마크 바뀌어 있구나 작은 거 아씨 으 으 으 으